존경하는 압둘라 샤이드 제76차 유엔총회의장님, 안토니오 구테레시 유엔사무총장님, 문재인 대통령님,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,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특사 방탄소년단입니다. 저희는 오늘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오기 전에 전세계 10대, 20대 분들께 지난 2년은 어땠고, 또 지금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. 어떤 대답들이 있었는지 진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. 네,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? 지난 2년은 사실 저도 당혹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, 그렇더라도 Let's sleep on. 지금을 잘 살아가자!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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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